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 입니다. 오늘은 물병 파우치를 뜨는데 대바늘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쉽게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어요 겉뜨기만 가지고 바늘 하나에 실 약간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코는 28코를 떠서 원형으로 뜰거에요 원형으로 뜨고 그 다음에 밑에를 뭉치기로 보통 모자 뜨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코수는 작으면서 쭉 떠올라가고 위를 뭉쳐서 오므린 다음에 이쪽을 아래로 사용하고 처음 시작부분을 위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 끈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코 28코 한 다음에 겉뜨기 한단 뜨고 연결해 볼게요 코 잡는 거 이렇게 둘째 손가락에 돌려서 구멍을 만든 다음에 이 구멍에 바늘을 넣고 뒷실 내가 금방 돌린 실을 구멍 사이로 빼서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때 작은 실 계량한 짧은 실을 엄지손가락 탈에 있는 실을 긴 둘째 손가락에 놓고 엄지손가락 실 밑으로 들어가서 둘째 손가락 실을 가지고 내려와서 고리를 만들어서 만들어 주세요 저는 좋은 코 hiç 예 closer Greer 여섯 남 여섯 일곱 ん 여섯 여섯 가릉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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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이 상태에서 일단 한단은 겉뜨기를 떠주세요. 그냥 보통 뜨는 식으로 한단은 겉뜨기로 긴 타레실로 짧은 실은 일단 묶어놓으시고 나중에 마무리 정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겉뜨기 겉뜨기 한단을 쭉 떠주시고 뒤로 넣고 감아서 빼주고 방법 쓰는 방법은 겉뜨기 밖에 사용을 안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코를 어떻게 동그랗게 하느냐 그것만 알려드리면 계속 반복해서 뜨시면 돼요. 여기서 할 때 1, 2, 3, 4, 5, 6, 7 14코씩 14코씩 바늘에 일단 나누면서 떠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1, 2, 3, 4, 5, 6, 7 2개씩 있어서 7개 됐죠. 그럼 바늘을 쭉 당기고 나머지를 여기를 연결해서 그냥 또 이렇게 바늘 하나로 원형뜨기 위해서 바늘 나누고 다시 또 나머지 반을 뜨세요. 바늘 당길 때 다 당기지 말고 이쪽에도 호수가 약간 있고 이쪽에도 호수가 약간 있게 해서 여기가 14코 반대편도 14코 그래서 겉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부터는 반반 돼 있는 상태에서 실은 여기 있고 실 없는 쪽을 떠야 돼요. 우리가 원형으로 가려면 실이 있는 쪽으로 거꾸로 뜨면 여기가 벌어지죠. 꼬매지질 않으니까 실 있는 거를 바늘을 당겨 놓고 없는 쪽 다래에 달려 있는 듯 지금 뜬 반대쪽 있죠. 그쪽을 앞에다 놓고 실은 뒤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겉뜨기를 떠서 여기를 연결을 하면 이제 여기 원형뜨기가 됐어요. 동그랗게. 여기도 연결됐고 여기도 연결됐고 그래서 동그랗게 반씩 이쪽에 반 14코를 뜨고 이쪽 뜨죠. 겉뜨기만 뜨면 돼요. 다른 문의는 안 떠도 돼요. 그래서 쭉 열렸고 다 뜨면 얘를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서 뒤로 보내요.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바늘을 쭉 당기고 앞에 있는 거는 다시 바늘 끝이 앞으로 오게끔 당기고 그래서 이쪽을 뜨면 되지. 앞에 있는 거를 다시 또 뜨면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해서 여기를 뜨면 원형으로 동글동글동글 뜨게 돼요. 그래서 이거 반복하면 쭉 원형뜨기가 원통으로 뜨기는 게 넓게 나와요. 그래서 에어를 원하는 길이만큼 쭉 뜨면 되겠어요. 일단은 쭉 보통 15cm 약간 늘어나는 거 감안하시면 내가 어디에 사용할 거냐 따라서 사이즈 정해서 길이만큼 떠주면 돼요. 그냥 얘는 쭉 당겨서 다시 뒤로 보내고 앞에 거 쭉 당기고 바늘 끝을 오게 한 다음에 뒤에 바늘을 쭉 당겨서 다시 앞에 를 이렇게 떠주고 실 뒤에 있는 거 당겨서 반복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죠. 키워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모자도 되고 원형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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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보여 드리고 넘어갈게요. 돌리고 다시 실 없는 쪽을 앞으로 넣고 당겨 가지고 실을 가져다가 여기를 뜨면 돼요. 연결하는 부분은 실을 조금 당겨서 여기 벌어지는 부분이 많이 없게끔 깔끔하게 잠겨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기장만큼 뜨고 그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네 이만큼 떴어요. 길이 넉넉하게 떴고 이제는 여기 이제 마무리 밑에 밑을 막는걸 할게요 이번에는 한 바퀴를 다 2코씩 같이 떠요. 그래서 2개씩 2코를 같이 줄이는 거에요 한꺼번에 한바퀴 다 2코씩 같이 떠서 절반 코스로 일단은 만들어주세요 2개 2개 2코씩 반대편도 2개 또 우리 도는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쪽은 반반씩 해서 원으로 돌아오죠 2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그냥 줄인 코 수를 한 바퀴 떠 주세요 2개씩 그 다음에 이제는 한 바퀴를 그냥 코 수가 28코에서 14코를 줄였어요 그래서 한단을 그냥 하나씩 두고 그 다음에는 실을 어느정도 끊고 뭉치면은 끝나요 이렇게 이쪽도 돌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다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돗바늘을 사용해서 여기를 한 바퀴 돌거에요 실은 조금만 자라서 한 30cm 정도만 자르고 이 정도 자른 다음에 바늘을 껴서 여기 있는 바늘 대신에 이 돗바늘을 통과를 시켜서 뭉쳐 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이렇게 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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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반대편도 뜨는 방향으로 똑같이 한 바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다 통과 시켜서 동그랗게 해주면 원이 되죠 여기를 한 번 더 안쪽으로 일단 들어가서 할게요 뒤집어서 바늘을 뒤집은 다음에 여기를 더 확실하게 오므려 주면 돼요 도는 방향으로 해서 코를 한 두 땀씩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다시 이 정도 한 다음에 매듭 안풀리게 바늘을 해서 도돌돌해서 매듭을 져주면 되고요 손잡이 끈은 어떻게 쓸거냐에 따라서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다 지우면 일단은 통은 됐어요 이렇게 통은 됐고 여기 위에 이쪽은 위로 상 입구가 되니까 여기다가 실을 이어서 코 바늘로 사슬뜨기를 떠 주시면 돼요 이게 코 바늘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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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손가락으로 해주면 돼요 여기 지금 실이 짧아요 이어서 당기고 다시 넣어서 당기고 다시 넣어서 당기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원하는 길이만큼 실을 조금 이어서 실을 이어서 이어서 연결 연결 구멍에 넣고 빼서 넣고 빼고 해서 연결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떠 주면 돼요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떠 주면 돼요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떠 주면 돼요 좀 짧게 구멍을 작게 하는 다음에 다시금 줄이고 또 줄이고 나오고 바늘이 있으면 그 바늘로 하셔도 되고요 바늘이 좀 사이즈가 작아서 큰 코가 있는 바늘이 있으면 바늘로 바늘로 해도 되고요 이것도 좀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으 예 다 쓸때기 이런 식으로 해서 손잡이를 만들고 반대편에 꿰매주면은 요정도 길이로 해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실을 대바늘로 써서 넓게 붙여도 돼요 그러면 몇 코를 할 거냐면 전체 길이를 일단 뜰 거니까 길이로 코를 할 거니까 우리가 28코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40코 정도 코를 만들어 주세요 40코를 만들고 두 담만 뜨고 코마금 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길이 있는 폭이 있는 길이도 좀 만들고 폭도 좀 있는 끈이 될 수 있어요 한번 해 볼게요 요코 만드는 거는 우리 먼저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해서 40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쭉 만든 다음에 여기서 겉뜨기를 한단 뜨고 다음 한단 뜨고 두 담만 뜬 다음에 코마금 그러면 이게 끈이 손잡이 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쭉 겉뜨기 뜨고 겉뜨기를 한단 두단 두단 뜰게요 다 뜨고 이렇게 해서 한단 뜨고 지금 두 번째 단 뜨었어요 다 뜨고 여기서부터는 내 다음 단에 코마금 여기서부터는 내 다음 단에 코마금 여기까지 다 뜬 다음에 여기서 코마금 해서 끝내면 요거를 손잡이로 붙이면 돼요 하나 뜨고 코마금은 또 하나 뜬 다음에 뒤에 있는 애를 벌려서 앞으로 넘기고 얘가 남으면 돼요 다시요 반복이에요 뜨고 뒤에 거 벌린 다음에 앞에 게 빠져나가고 아까 했던 애는 내려놓고 그래서 반복 다시 하나 뜨고 넘기고 다시 하나 뜨고 다시 하나 뜨고 넘기고 끝까지 쭉 하시면 돼요 네 여기 다 막으면 마지막 하나 남아요 여기 실을 조금 넉넉하게 끊어주세요 이거를 끊으면 이걸 가지고 가방에다가 파우치에다가 꾸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매듭쳐 준 다음에 구멍으로 마지막 하나 남은 구멍으로 실이 들어와서 당겨주면 매듭이 돼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끈을 사용해서 이쪽에 이거를 이렇게 사슬로 해서 간단하게 이걸 연결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풀고 얘는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 이거는 말고 이제 이걸로 다시 자를 경우에 이거는 풀러서 없애고 어차피 여기 끊어졌으니까 잘랄게요 실이 매듭진 부분을 잘라서 그러면 이 실로 한쪽을 꾸메고 반대에 좀 남긴 실로 해서 여기를 꾸며주면 돗바늘로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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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겉으로 하든 안으로 하든 그거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끈이 예쁜 쪽을 겉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 규택을 튼튼하게 이렇게 네모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면 이렇게 여기도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연결해서 뒤를 더 튼튼하게 이부분 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꾸며주시고 양 끝에를 이렇게 바깥에도 한번 더 반대쪽도 이렇게 가서 이쪽도 이렇게 한번 더 해서 시접은 안쪽으로 안쪽으로 보내고 안에서 매듭을 져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까 바닥 정리할 때처럼 실을 매듭 져주고 안으로 실을 좀 숨겨주시면 정리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구요 반대쪽도 같이 실을 꼬이지 않게 끈 꼬이지 않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가져가서 얇자로 놓고 여기다 해주면 돼요 요거는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바깥에서 안 보이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얘도 없애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구요 이쪽도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 조금 남겨놓은 실로 덧바늘로 하시는게 편할거에요 이렇게 놓고 이 정도 한 2cm 1.5cm 2cm 정도 되게끔 이렇게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박음질 식으로 이렇게 네모가 되게 꼼꼼해 주시면 되죠 들어가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위로 올라오고 네모나게 하여 한 바퀴 돈 다음에는 양 옆에를 튼튼하게 이쪽 부분을 징거 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나와서 이쪽을 또 한번 튼튼하게 딱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돌돌 감아서 밑에 붙여주고 내려가서 내려가서 실을 끊고 정리 그러면 물병 파우치가 완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끝에 장갑 같기도 하네요 모자끝처럼 되는데 실제 컵을 들어가면 이렇게 판판하게 될거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될거 같아요 대바늘로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지 코바늘이 없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해보기도 했고 코바늘이 이렇게 떠서 하는게 깔끔하고 튼튼해 보이기는 하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